고린대전서 10장 13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승리의 확신과 25응답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데 따라서 이게 열매가 맺혀지고요 체질이 되어질 때에 이게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지면은 결과는 잘못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각인은 어떻게 각인이 되어지느냐 확신 가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결국 우리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리의 확신과 함께 25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창세 3장 이후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은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셨습니다만 옆에 우리 은평교회 목사님 이승망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복음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사실 목사님 보셔도 이렇게 성실을 죄송합니다 성실 그대로잖아요 목사님 자신이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냐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목회한 것이 쏘갔구나 쏘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렸다라는 것 본인의 목회를 통한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정체를 교인들에게 알리니까 처음에는 영직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고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인도받아 오다가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사단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아니 당신 신학을 뭐 배웠느냐 그렇게 할 말이 없냐 하면서 성도들이 저렇게 빠져나가는데도 그럴 수 있겠죠 사모님이 답답하니까 그런데 본인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악한 사단의 정체만 드러내게 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이 이야기했는데 계속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안정이 딱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또 부엉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3년 정도 뭐냐면 결국 사단의 정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도들도 안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이걸 모르고 있고 또 이걸 속아서 못 누리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영적 싸움만 싸우면 돼요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창세 3장 이후로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단의 정체에 속지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권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가 세계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아무리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없다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없다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도 보면 돼요 왜 아무리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뭐냐 우리에게는 세계보금할 수 있는 뭐요 영권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계보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면 아마 나중에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믿음 가지고 단들 있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게 우리의 현장 또 우리의 산업 우리의 더 나아가 지역 세계보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모함당하는 모든 것들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응답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잔인인 여러분에게 괜히 골탕 먹기 위해서 어른을 주고 핍박 주고 문제 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놓고 괜히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주고 어른을 주고 모함 받게 하고 핍박 당하게 하고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증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이 질그러심을 알고 질그러심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문제들 통해서 우리를 깨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는 거예요 너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도를 주셨지 않느냐 오직 그리도여야 된다라는 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해서 자꾸 깨어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도만 드러나면 되니까 그리도만 나타나면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평생을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지난주 핵심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산 제사란 말은 무엇이냐? 핵심 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약을 받는 예배고요 말씀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은약을 받는 예배고요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이 은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은약을 받는 예배와 주일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들 현장에는 문제와 사건들 있을 수밖에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의 모든 삶에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받을 때 한 주간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받을 때 한 주간이 기대되어지고 한 주간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성취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왜냐 이미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얻는 예배와 그 답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배에요 이걸 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이 예배를 비밀 예배라고 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99.9%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99.9%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구원받은 자를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받는 구원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예배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축복 어떤 면은 주일날 하루 예배 들을 때 모든 답들을 다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들어도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이 시작이에요 왜냐? 말씀 못 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을 근처할 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이 축복이 우리 구역에도 같이 전달되게 돼 있고 구역 식구들도 이 속에서 결국 인도받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당장 현장 나가면 사장님이 어떻습니까? 염려 올 수밖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인도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현장에는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염려들이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염려하면 염려로 끝나느냐 여러분 결국 염려가 쌓이고 쌓여서 쌓여서 불신앙이 되어지고 어제 말씀드리자 저런 부분에 불신앙이 되어지고 그 불신앙은 결국 뭐합니까? 결국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 쓰지 말라 해서 인본주의 안 쓰는 게 아니라 염려가 쌓이고 불신앙이 되어지면 자기도 원치 않게 인본주의 써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결국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뭐냐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엽기 3장 25절에 엽이 고백한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하는 것 그게 내 몸에 내게 임했다 늘 자식들 놓고 두려웠던 것 신앙생활에 빗나갈 것이 아닌가 그 부분들 놓고 늘 두려웠던 것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무서워했던 모든 것들이 누게 내게 내 몸에 임했다 했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염려가 없게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형벌이 따르느냐 했어 두려움에는 늘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연서 5장 7절 파절에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했어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했어 염려하게 될 때 팔찌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너희 대적마귀가 염려할 때 공격해 온다라는 거 왜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아셔야 돼요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평생 인도한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부딪히는 것이 현장이에요 견현현장에서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그 속에 말 들으면 들을수록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잡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말에 듣기만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많은 성도 이렇게 살아가요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축복된 예배 지난주 핵심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산제사 은약의 말씀을 받는 예배와 함께 한주간 삶이 그 은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은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예배 그런 말이라면 진짜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부분들인가 라는 것인데요 먼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은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여섯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이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도로 말면 끝났어요 여러분 있는 지금의 문제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목사님 내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끝내신 그리도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앞에 세우시는 그리고 복음 앞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끝나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선언하신 부분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늘 믿어야 되고 늘 여러분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악한 사단이 공격해와요 죄책감 가지고 공격해오고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가지고 공격해오고요 끝났는데 이게 확인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예 우리 안에 다 해결하신 그리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계세요 불신자와 여러분과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악한 사단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자가 주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 아닙니까 그 어떤 강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말씀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건데 우리도 모르게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정말 조금 문제당하면 벌벌 떨고요 온갖 아예 앞당겨서 문제들 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나세요 사실 끝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들 어떤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을 자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 콘도 후서 4장 7절 9절이죠 보배이신 그리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낙심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보배이신 그리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수록 내 안에 질그릇이 깨어지고 보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렴한 당황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그리도 제켜놓고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렴당하면 얻으러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정말 신앙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 회복이 되겠다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도를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론서 2장 9절에 보면 엄청난 근세를 주셨는데 정복할 수 있는 근세를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승이다 왜 그런 축복을 주시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도께서 가신 사회가의 직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축복된 힘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리도는 아니지만 내게 그리도로만 주어진 근세가 내게 와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은약의 백승인 저와 여민의 자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빌리보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모든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염려할 필요 없죠 염려하니까 인본주의 쓰였는데 전혀 인본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나 할 때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응답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놓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신분해서 하늘 보좌에 갖고 가시고 그 하늘 보좌에 주신 그 응답 들어가지고 지금 천사들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와 인본주의 쓴다는 그 자체가 안 믿는다는 말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약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393 기도 393 기도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된 비밀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절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랩런트 7명과 초대교회 랩런트 7명 그 다음에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라는 것을 본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면 설교보다도 말씀 자체를 놓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많은 구절이 아니라 좋습니다 요한본 19장 30절부터 시작해서 빌리포 1장 6절 이 여섯 가지만 놓고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축복받은 신분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적으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냐 절대라는 것을 봅니다 어떠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고 모든 환경과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절대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섯 가지 이미 여러분 아시죠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이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7명도 마찬가지로 11장 인물들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초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미리 보니까 모든 것이 은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은약이 되어지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미리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미리 보여지는 은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주권 절대주권이 믿어지고 절대주권이 보여져야 거기에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것이구나 절대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계획입니다 절대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계획 이 사실을 이들은 이미 미리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절대계획을 이들은 미리 가졌습니다 그리고 절대계획이 속에 있으니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은약이 붙잡혀지죠 이 은약을 미리 이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고 미리 누렸다는 것 절대적인 은약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절대 여정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따라서 나가는데 이들은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복 그 여정의 끝이 뭡니까 절대 여정의 끝은 결국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미리 성취되는 사실을 본 겁니다 CVDIP 사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주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니까 보여지는 것이 절대계획이 그 속에 발견되게 됩니다 절대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절대적인 은약으로 붙잡혀져요 누려져요 사실은 절대적인 은약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절대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향해 가는가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입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본론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때 7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서게 되니까 우리가 7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성삼이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이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보호자와 함께 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열 가지 비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발판 그 어떤 세상 분위기도 괜찮아요 그 세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홉 가지 흐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져야 될 다섯 가지 확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자체가 62가지 우리의 평생의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보면 결국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교회와 예배는 보호자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라는 것 일곱 가지 여정의 길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사실이 되어지면 저절로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2, 3, 7과 맞아야 합니다 2, 3, 7과 맞아야 여러분 학업도 산업도 모든 일들을 2, 3, 7과 맞아야 돼요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2, 3, 7과 맞아져야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 빛을 전달하는 기조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기에 보면 일곱 가지 재앙의 역사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결국 이 보금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금을 증거해야 되니까 보금이면 되는데 보금을 놓쳐보니까 보금을 증거해야 되니까 일곱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보금이 흩어지도록 만들었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뭐냐 지금 우리의 현장에는 내필음 운동을 통해서 3단체가 완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는 지금 어떤 면에서 허감의 문화가 이 내필음 운동을 통해서 허감의 문화가 모든 현장을 장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조한 자리에 저와의 여름을 세우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은 베드론서 2장 9절에 우리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조한 이 빛이 임하여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곱 가지 재앙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일곱 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대국을 이용하고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빛 대신 복음을 증나하게 해서 결국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일어나는 재앙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재앙을 일으켜서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배후에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승리의 확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악한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 곤도 후서 11장 14절입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고린대전서 10장 13절에도 그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했는데 그 피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할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에게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를 통해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산제사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할수록 영역이 영건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말로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될 기중한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악한 사단에 속는 모든 부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건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참된 승리자의 걸음대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검찰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말씀 붙잡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를 기한교회가 전국과 전 세계를 놓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요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기한 축복된 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랩런트 망대가 세워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조차도 주님이 세밀하게 살피시며 인도해 주옵기를 원하옵고 또 이 일에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들 한 가지로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위에 특별히 우리 검찰님들과 숨기는 구역들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